직곡의 깨달음의 시 오늘은 지공화상의 12시송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지공화상 12시송 1. 동틀녁 오전 3시에서 5시 사이 인식 미친 듯 날 뛰는 마음 속에 도인의 몸이 있다. 가난하고 고생스럽게 무수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늘 여의주를 들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구나. 만약 사물을 붙잡고 헤매는 길로 들어서는 일이 가는 털끝만큼만 있어도 바로 티끌 세계이다. 옛날의 모습 없음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선지식을 구하니 참된 일이 아니다. 2. 해가 뜸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 뮤시 쓰는 곳에서 반드시 좋은 솜씨를 발휘할 필요는 없다. 설사 신령스런 빛이 있고 없음을 비추더라도 뜻을 일으키면 바로 마구니와 만나 일이 구부러져 버린다. 만약 공덕을 베풀어서 끝내 그만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밤낮으로 저 남이니 나니 하는 분별에 꺾여버린다. 분별할 필요 없이 이대로 따르면 언제 마음에 번뇌 생길 때가 있겠는가. 3. 밥 먹을 때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진식 무명의 어리석음이 본래 석가의 몸이다. 안고 눕는 것이 원래 도임을 알지 못하니 이렇게 허둥지둥 매운 고통을 받는구나. 소리와 색깔 경계를 보고 가깝고 먼 것을 찾지만 그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히는 바깥 일일 뿐이다. 만약 마음을 가지고 불도를 찾으려 한다면 허공에게 물어보아야 비로소 티끌에서 벗어나리라. 4. 한낮에 가까워짐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4시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가르쳐도 알지 못한다. 비록 조사의 말을 두루 알아차렸다고 하여도 마음에 그 모든 뜻을 넣어두지 말아라. 현묘함을 지킬 뿐 문자는 두지 말아야 하니 이전과 같다고 알면 도리어 옳지 않다. 잠깐이라도 스스로 긍정하면 다시는 쫓아가 찾지 말지니 영원토록 마구니에 삿된 경계를 만나지 않으리라. 5. 해가 남쪽 하늘에 높이 떠 있음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 5시 4대 색신 속에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 있다. 아지랑이 헛꽃을 기꺼이 내버리지 않고 뜻을 내어 수행하면 더욱 고달프고 괴롭다. 일찍이 어리석은 적 없으니 깨달음을 찾지 말고 아침 해가 몇 번이나 저녁이 되건 내버려 두어라. 모습 있는 몸 가운데 모습 없는 몸 있고 밝음 없는 길 위에 남이 없는 길 있다. 6. 해가 기울어짐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미시 마음에 어찌 여러 가지 견해를 세워둔 적이 있으랴. 저 바깥의 문자는 멀지도 가깝지도 않으니 분명한 의미를 찾느라고 공부하지 말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며 꺼릴 것이 없으니 언제나 사람 사이에 있으면서도 새 속에 머물지는 않는다. 이리저리 사용함에 소리와 색깔 속을 벗어나지 않으니 영원토록 잠시라도 내버린 적이 있었던가. 7. 해저물력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신시 도를 배우려면 먼저 가난을 싫어하지 말아야 한다. 모습 있는 것은 본래 잠시 모여 있는 것이니 모습 없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여 진리를 세우랴. 깨끗하게 되려 하면 도리어 정신을 피롭게 하니 어리석음을 인정하여 이웃이라 하지 말라. 말 끝에 문득 찾기를 버리고 머물 곳이 없으면 그 즉시 출가한 사람이라 부르리라. 8. 해저물력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 6시 허망한 말은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 선의 기쁨이라는 진귀한 음식도 오히려 탐하지 않는데 누가 또 어리석음이라는 술을 마시겠는가. 버려야 할 것도 없고 지킬 물건도 없으니 두루 막힘 없이 거닐며 있다고 여긴 적이 없네. 비록 많이 보고 들어 보금에 통달한다 하여도 역시 어리석게 날뛰며 밖으로 달려가는 사람이다. 9. 해가 져 어둑어둑할 무렵 오후 7시부터 9시 사이 술시 미친놈이 공로자로 발탁되니 어두운 방으로 들어간다. 가령 마음에 통달하여 무수한 세월이 지나더라도 영원토록 오늘과 다른 적이 있었던가. 분별로 헤아려 보려 하면 도리어 와글와글 시끄러워 더욱 마음을 깜깜하고 어둡게 만든다. 밤낮으로 빛을 내어 있고 없음을 비추어 보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은 도리어 바람일이라 부르네. 10. 통행을 금하는 무렵 오후 9시부터 11시 사이 해시 용맹하게 정진하는 것이 게으름 피우는 것이다. 털끝만큼이라도 배우고 닦는다는 마음을 내지 않아야 모습 없는 빛 속에서 늘 자제하다. 석가를 뛰어넘고 역대 조사를 벗어났으니 마음에 작은 티끌이라도 있으면 도리어 막혀버린다. 텅 비고 일이 없으면 문득 맑고 한가로우니 그것이 바로 통달한 사람이 본래 좋아하는 것이다. 10일 한밤쯤 오후 11시부터 오전 1시 사이 자식 마음이 생멸 없음에 머물면 곧 생멸이 있다. 나고 죽는 일이 어찌 있고 없음에 속하랴 쓸 때에는 바로 쓸 뿐 문자를 두지 않는다. 조사의 말도 바깥의 일이니 알겠다 하는 때에는 바로 옳지 않게 된다. 뜻을 세워서 찾으면 진실은 간 곳이 없고 생사의 마구니가 찾아와 마음대로 시험해 볼 것이다. 12. 새벽 달기 올 무렵 오전 1시에서 3시 사이 축시 한 조각 둥근 구슬이 밝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 안팎으로 이리저리 찾아보아도 도무지 없더니 경계 위에서 움직이고 행암에 하나 되어 분명히 있구나. 머리도 보이지 않고 손도 없으나 세계가 부서져도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 한마디 말을 들을 때 다만 이 순간 누가 입을 움직이는가 이상 지공화상의 12시송을 함께 감상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